자, 내가 여길 왜 왔죠, 근데? 어어... 잠깐만, 오, 게임이 뭔가 패치됐나? 뭐가 이렇게 밝아진 느낌이지? 원래 되게 어두웠었는데? 뭔 소리지? 귀를 기울여봐, 왼쪽으로. 예쓰, 오, 베이비. 좋은 소리가 나는군. 어흥흥흥 나도 무슨 소리인지는 몰라. 프레임이 좀 더 좋아진 것 같기도 하고. 게임이 많이 밝아졌어. 뭔가 애들 패치를 했나? 나 잠깐 3시간 안 한 사이에? 그리고 게임 소리도 뭔가 패치를 했나? 소리가 좀 작아진 것 같네. 여기로 뭐 보는 건가봐, 몰래. 역시 도찰은 좋은 거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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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이거야. 왼쪽이 안 보여, 왼쪽이 안 보여. 왼쪽으로 안가져, 시선이. 어, 이거는 19금이라 안 되겠군. 제가 가슴가리개를 안 끼고 있잖아. 일단 훔치고. 역시 도찰은 좋은 곳이야. 어, 이거 어디로 가야 돼? 나갈 길을 찾아야 되는데. 어, 여기서, 여기서 볼까? 더, 더, 더 쉬게. 오, 오마이갓. 어, 이제 변태 아니야, 이거. 더 세게! 더 세게! 변태세끼, 아우. 하여튼 과거나, 현재나, 변태는 어디에나 있어요. 아우. SM을 좋아하는군. 더 쉬게 해달래잖아. 이거 어디로 나가야 돼? 여기도 있네? 어, 뭐야. 마담이 새로 왔다니. 혹시, 저게 에린 아니야? 아, 에린이네. 그리고 죽였군. 에린의 과거를 잠깐 볼 수 있었어. 나랑 같은 동료 도둑이죠. 지금 죽었다고 생각되어지는. 어, 수입산 고...마 고맙다. 원래는, 이 매운굴에 잡혀와서, 저럴뻔 했는데, 그, 사람을 죽이고 나왔나보네요. 여기도 뭐, 보는 게 있는데. 오? 오우. 오우. 아, 이건 좀 이따 나 혼자 여기, 저장해놓고 몰래 봐야지. 잠깐만. 저장을 따로, 신규, 신규로. 혼자 봐야지. 세이브 파일을 따로 해놔서, 언제든지 보고 싶을 때 볼 수 있어요. 어, 어디가? 잠깐만, 내가 일로 나왔는데, 처음에? 나가는 길을 모르겠다. 아, 알았다. 여기 비상 스위치가 있었네. 앨린의 포티엄을 띄는 거였어요 이 집의 보습들은 더 높은 거였어요 뭐가 안맞는가 본데? 이렇게 해서 삽입 아닌데? 뭘 맞추는 방법이 있나봐 이걸... 그림을 맞춰야 되나봐 아... 나머지 심볼을 찾아야 돼 그러면... 이게 그림이 잘 안보이는데 나는 지금 첫번째 심볼을 찾았고 아 진짜 시끄러워 죽겠네 자 이거 맞추고 어 여기다 하나 맞추고 하나 찾았고 두번째 거는 이게 지금 깨져서 안보이죠? 이게 지금 깨져서 안보이는데 저 심볼을 찾아야 돼 그래야 나갈 수 있는 길을 찾을 수 있나봐요 아 저 소리좀 안나게 해라 어떡해 살 다 까지겠다 야 쟤 아이씨 하도많이 맞아가지고 쟤 소리좀 안나게 해봐 어떻게 어메... 어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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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그래 아니면 찍어야되나? 이 심볼을 지금... 어디가서 찾아야돼? 심볼, 심볼 벽을 잘 봐 벽 같은 것을 벽 틈으로 사람 아 그럼 벽 틈으로 어쩔 수 없이 봐야 되는 것이야? 아 그러면 안 되는데 이거 화면 가리고 해야 되는데 심볼 저건가? 저거? 저 위에 있는 거? 더 이상 옆으로 돌리면 안 돼 심볼, 아 찾았다! 오케이 저거네, 저기 지금 정면에 보이는 선 가 있는 거 맞네, 이거 훔쳐보기로 보는 게 맞아요 쬐끔 아래에 있을 것 같다고? 절대 난 그런 거에 넘어가지 않아 니들이 뭘 보고 싶어 하는 줄 알고 있지 가서 야동이나 봐 인마 두 개 찾았고 하나 더 여깄을 텐데 빨리 찾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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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야 돼 찾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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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먹자, 먹자 열고 차다, 오케이 다시 찾았어요 열고 차다, 오케이 다시 찾았어요 다시 찾았어요 이제 안 들어도 돼 저 소리를 이제 안 들어도 돼 저 소리를 자, 왼 위에 거를 밑으로 한 칸 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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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오케이 비밀문 개방 자 고대의 페어를 탐험하시오 여기에 엄청난 보물이 있나 여기에 엄청난 보물이 있나 오오 여긴 오랫동안 버려진 곳이었군 도시 안에 이런 곳이 있었다니 버섯이 발광을 하네요 발광한다는 게 지랄 발광이 아니라 빛을 낸다고 저쪽에 몰래 들어가는 길이 있고 저쪽에 몰래 들어가는 길이 있고 근데 일로 가야되는데 근데 일로 가야되는데 골드를 누르면 틈 사이로 돈은 나중에 쓰는 데가 있다는데 일단 뭐 모아놔야지 쓰는 데 있다는데 굳이 손을 이렇게 하고 가야되나 뭐야 나 뭔가 밟은 것 같은데 아 함정 있다 함정 여기는 함정역 그 다음에 네 여기 뭔가 있는데 틈새로 모아이나 한번 봅시다 없어 언더그라운드 언더그라운드 더 밑에 층 지하에요 여기서 그냥 뛰어다녀도 될 것 같은데 얘는 도둑으로서 천부적인 어떤 위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애죠 그런 스킬이 이런 스킬이 있어가지고 이런 걸 미리 볼 수 있어요 자 또 함정이 없어졌고 어? 아 이게 함정이었나봐 공포게임 아니에요 이 게임 도종 도종놈 게임이에요 도종놈 도독놈 응 ffer ㅋㅋㅋㅋ 오래된 문서만이 책자하고 무서운 거 절대 안 나와 더 디프다크한 곳으로 들어가야 하네 더 깊은 곳으로 저기 뭐가 있든 간에 사람은 아닌 것 같군 나는 정직하게 길 따라갈 거야 뭐야 이제 버섯이 발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소리도 내네요 매님 전이야 고맙다 아잇 잠깐만 저 가볼까 아이씨 어 궁금해 죽겠네 저기 어디갔지 이거 내려가 보고 싶지 않아요? 궁금하잖아 어 옆으로 건너타고 오케이 이거 후레쉬 같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두운 채로 계속 다녀야 돼요 후레쉬가 없어 근데 여길 내가 지금 내려가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방법이 없네 어 빙고야 고맙다 펭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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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펭크 고마워 여기가 어디야 내 생각엔 이쪽이 원래 길이었던 것 같아 책을 찾으러 왔는데 여기가 완전히 도서관이네요 search the abandoned library for the book 버려진 도서관에서 책을 찾으시오 그 책이 저기 위치가 딱 나오니까 여기 어디있단 얘기지 책이 뭐야 이거 어우 손가락 되게 이쁘네 당신의 어깨를 이렇게 쓰담쓰담 해주고 있는 거야 싹 머릿결을 여기야 뉴 맵 어 이거 뭐지 오오 포커스 포인트 좋아 스텔스를 업그레이드 했으니까 어 이거 또 한 단계가 더 있네 스피드 다음에 스피드를 합시다 2단계 업그레이드 2단계가 되면 greatly increase speed of your action during max man combat 락피킹 아아 이동속도가 업그레이드 되는게 아니라 행동속도가 업그레이드되네요 뭐 락피킹 한다든지 전투할 때 때린다든지 뭐 이런거 별로 쓸만한건 아니었어 여긴 책을 찾는 곳이 아니었고 비밀 시크릿시 시크릿 찾는 곳이었고 이쪽에 있겠네 찾아보자 아니 얘 손이 내가 왜 이쁘다 그러냐면 손이 뭐 시껌해서 그런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아시겠지만 그 남자들은 보통 안그런 사람들도 많지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손가락이 이렇게 마디가 굵거든 굵어지는 이유가 딱 한가지에요 어렸을 적에 버릇을 잘못 들여가지고 이렇게 막 손가락으로 뚜뚝뚝뚝 막 이렇게 소리내는거 있어요 이렇게 막 멋있어 보일라고 뚜뚝뚝뚝 하고 이짓거리를 많이 하면 반지가 안들어가죠 그럼 손 모양이 안 이뻐지거든 손가락이 뼈에도 안좋고 근데 얘는 그런걸 안했네 보니까 딱 나도 하도 어렸을 때 이거 막 두둑뚝뚝뚝뚝 이거 막 하는걸 해가지고 목에서도 막 이렇게 할 때마다 두둑뚝뚝 소리나고 이런걸 해보는 남자애들은 알아 뭔지 무슨 말인지 여자들은 보통 안그러잖아요 이쪽 뒤에도 아 여기는 내가 좀 전에 들어왔던 도서관 길인거 같고 점프 자 이제 나가야되는데 나가는 길을 찾아야되 저 끈을 타야될거 같은데 지금 못하죠 저기서 뭔가 빛이 난다 돌리는게 있고 어 이걸 돌리니까 길이 넘어오네 오케이 그리고 불이 켜졌어요 신기한 일이세 자 우리의 목적지는 저 위에죠 저 초록색 불이 흘러나오는 저길 가야돼 이걸 1인칭으로 하니까 약간 좀 느낌이 다르긴 하네 3인칭도 바꿀 수 있으면 좋았을텐데 어 이거 뭐야 대쉬가 있었나? 앉아서 가는 대쉬하고 약간 틀리네 스르륵 이거하곤 약간 틀려 다시 돌려보자 오케이 이게 뭐야 이게 여기 3층이란 얘긴가? 왠지 이걸 기억해내야 될 기억해놔야될거같은 예감이 유리창 깨봐 안깨죠 여기 다시 2층 아까 3표시였는데 여긴 2표시고 여기 뭔가 있어 아 이건 포커스에너지 그럼 이걸 여기서 다시 돌려주면 만약에 이렇게 해주면 어 저거 뭐야 아니 도둑놈 게임에서 저런게 나오지? 이상하네 그러면 어 골룸 비슷한게 있었는데 아니야 이거 거품물이 아니라니까 절대 저기를 가야되는데 저길 건너갈 수 있는 방법 저길 건너갈 수 있는 방법 이걸 보자 이게 정말 간단한 거일 수도 있는데 힌트가 안나 아아 알겠다 거봐 저게 괜히 저 널빤지가 괜히 있는게 아니야 일단 여기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저희가 몇 번 이었지? 저걸 미리 돌려놓고 와야된단 얘기네 그러면 저길 건너가려면 저쪽 가서 저걸 돌려놓고 와야돼 그럼 돌려놓으면 이걸 돌리면 이리로 올라올 수가 없는데 그니까 이걸 돌려놔야돼 아니 위 아니면 저기 위에 돌리는게 있나? 없지 이거를 돌려놓을까? 이거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이거를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돌려놓고 저걸 돌려놔야돼 저게 3번인데 3번을 돌려놔야돼 여기는 뭐 돌리는게 따로 없어요 여기 길이 따로 있는게 아니 따로 있는것도 아니고 스위치같은거 없죠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저기 있는 길을 돌리면은 내가 이리로 못오는데 아이씨 복잡해 복잡해 머리를 쓰게 해놨어요 게임이 여기가서 이거를 돌려서 길을 내가 만든다고 하더라도 저기로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미니맵? 미니맵이 뭐 졌다구야 미니맵이 꼭 어떤 미니맵이냐면 옛날 레인보우6 그 미니맵이다 저거 씨 아 이렇게도 올라갈 수 있네 방법은 여러가지였어요 이렇게 올라왔으면 어차피 똑같은데 똑같애 우리는 절로 가야된단 말이야 우리는 절로 가야된단 말이야 아니면 이것도 돌려놔 버릴까? 와 여기 왜이렇게 복잡하니? 아이씨 그렇지 레벨 디자인에 챙기고 이렇게 해서 여길 오나 저렇게 해서 여길 가나 똑같지? 우리는 저길 가야되니까 못올라가고 못올라가고 알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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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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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이 왔어요 계단에 계단에 불을 왜 다 켜 다 낄 필요 없고 이렇게 해놓고 2번도 2번도 원래대로 돌려놓은 다음에 우리는 저길 올라가는게 목적이잖아요 우리는 이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것도 깜빡하고 있었지 여기서 그냥 점프하면 돼 졸라 간단한 거였어 꼭 길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꼭 길이 있어야만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역시 어렵게 생각하면 안 돼 퍼즐은 여기도 내가 찾는 책은 없네요 저 빛 있는데 닿았다 오오오 오우 놀래라 아이씨 책이 여기 있나본데 왠지 왠지 책을 건드렸다가는 뭔가 저주에 걸릴 것만 같은 인디아나 존스 를 찍을 것만 같아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이 부적 맞추는 게 있죠 어 어 이거를 일단 이렇게 돌려주고 어 9793아 고맙다 이렇게 돌려주고 꼽아 꼽아 이 책인데 과연 손 대도 될까? 아이 몰라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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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대도 되네 자 의뢰했던 책을 찾았죠 자 고대 폐허를 탈출하시오 이거 뭐야? 어 잠깐만 저쪽에도 반짝이는 거 있었는데 이거는 못먹나? 어 저거 아 저거 못먹는다 손이 안 닿았어요 여 어디로 가지? 어 어 죽어버렸다 원래 이렇게 가면 안 되나봐요 저기 13m 저기로만 가면 돼 아 아 여기 아까 애들 없었는데 왜 애들이 생겼지? 누가 문 열고 들어간 걸 지금 눈치챘어요 지금 나가도 되려나 모르겠다 바로 벌리는 거 아니야 아 난 걸렸어요 난 걸렸어 아야야야야 이럴땐 그냥 개돌 도둑놈이 달려야지 뭘 어떻게 해